야, 강선우. 나쁜 새끼야. 어, 너... 그래, 나다, 이 새끼야. 와, 너 혈색 좋다. 순진한이 데리고 놀다가 내쫓으니까 아주 홀가분하니 컨디션 좋나 봐. 무슨 소리야? 뭔 소리냐고? 뭔 소린지 몰라서 묻냐, 이 나쁜 새끼야? 나봉선한테 왜 그랬어? 그 약해빠진 애한테 왜 상처 줬냐고? 내가... 우리 누나 말고 그렇게 밝고 긍정적인 애는 본 적이 없어. 근데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가 하루아침에 쭈그리가 돼서 밥 한 숟갈 입에 쳐넣지 못하냐고.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?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? 걔가 밥을 못 먹는지... 우리 집에 있으니까 알지, 이 새끼야! 행복해라. 어, 할머니. 아니... 어? 아니, 나 별일 없는데. 나 잘 지내는데. 어? 누가 왔다고? 누가? 나봉선! 살아 있었냐? 어? 겨우 여기가 도망친 데가? 너 나다로 데리러 오라고 일부러 여기 있었던 거지, 그치? 아니요. 그게 아니지. 맞잖아, 이 씨. 착각하지 마, 나봉. 네가 나 속인 거다. 용서해서 여기 달려온 거 아니니까 그냥 너무 걱정돼서. 마음이 지금 안느라고 해서 안 온 거니까 일단 좀만 안고 좀만... 좀만 안심하고... 보고 싶었어요. 모기 소리 내지 마, 하나도 안 들려. 보고 싶었다고요, 셰비. 너무너무. 어...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 확실한 건... 그니까 내가 그 전부터 그니까 귀신이 너한테 빙의되기 훨씬 전부터 너 지켜보고 신경 쓰고 걱정하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일단 내 눈앞에 사라지지 마. 걱정돼서 미쳐 돌아버릴 거 같으니까. 셰프. 알아서? 네. 네. 깜짝이야. 너 내게 맞춰져 꿈팔까